자 오늘 말씀은 빌리뽀서 3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리뽀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빌리뽀서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물론 이 빌리뽀서는 바울사도가 빌리뽀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하지만 공독한 이 말씀은 과거에 빌리뽀 교회에 한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오늘날에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우리 심령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랑을 얻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백피를 의지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한 자가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에베스 2장 6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앉히셨단 말 다시 골로세서 1장 14절 14절에는 말씀하시기를 흑감에 건세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로 옮기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라는 얘기는 바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영혼의 사랑을 얻은 것이고 바로 천국을 얻은 것이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얻은 자인가? 여기서 바울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인이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사도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7절부터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얘기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은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첫째가 무슨 단계예요? 구원을 얻는 것. 두 번째 단계는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고 구원을 이루는 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사도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서도 이 빌리뽀 교회들 편지를 할 때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한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가 되어져 있는가?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천국을 얻는 자들이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어떤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라고 하냐 하면 5절하고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베드로드 2장 2절의 말씀처럼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심령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주는 말씀이요. 그 말씀을 떠나서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되어졌을 때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것을 찾아 나아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내가 그냥 말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먹어야 된다니까 그냥 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만의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을 떠나서 나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는 빛이 있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먹을 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지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줄 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가 돼서 예수님 안에서 천국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해서 나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또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을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라 유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만큼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신 일이 없습니까 예수님 밖에는 내가 성이고 찬양하고 경배할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이 되어진 사람 그럴 때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와 같이 그 천국을 소유하게 해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한 것처럼 첫 번째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두 번째 이걸 해로 여길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생명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긴다. 좋게 얘기해서 배설물이라고 고상하게 단어진 거지 똥같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똥같이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는 가장 귀하고 가장 고상하고 바로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한테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부딪히고 싸우고 감정적으로 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골로 3장 5절에는 그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말도 하고 있어요. 내 육체에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신경 안에는 내게 유익한 그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안진뱅이가 구원하는 것과 같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 육적인 것을 구원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과연 성전 안에 들어간 자인가?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성전 안에 분명히 들어왔는데 나는 성전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먹고 있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했다고 생각하는데 내 영혼이 예수님이 보실 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라면 여전히 육적인 것을 구하고 있는 자라면 내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자라면 그는 그리스도를 얻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내 육체의 유익한 것을 누군가가 뺏으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분내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그렇다면 그는 아직 유익한 것을 버린 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잃어버릴지라도 그것을 똥같이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과연 나한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4절에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그러나 많은 육체의 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으면서 쥐어 쥐어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달려가는 자인가? 과연 그리스도를 얻은 자인가?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귀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바라고 나오셨습니까? 이 사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순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면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하게 하는 시간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내가 가야 갈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야 갈 길입니다. 내가 날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여기고 날마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원하는 것을 배설무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걸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사순절을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순절이 다 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이 생활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광야길이라고 했어요. 광야교회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어요.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가는 길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살아야 되는 교회 생활의 길입니다. 이 사도 바오리 빌리포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무엇이 나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는 생활 나를 못 박는 생활 나를 포기하는 생활 내게 유익했던 것을 해로여기고 버리는 생활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로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한테 복을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주시옵소서 유익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구하는 민문에 앉은 앉은 베이 같은 믿음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서까지도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오직 한 그 표대를 향해서만 가는 것입니다. 자로나 우로나 보지 말라 그랬어요. 요수하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쳐다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요호와의 말씀에 순정하면서 그 목적지, 가난한 복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 네 길이 형통하리라고 했어요. 신학여에서 그것이 마태복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우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우선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어진 자에게는 나머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 천국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까? 밀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 무엇인가 얻을까에 쳐다봤어요.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금과 은은 너에게 줄 수 없으나 나서 예수 이름을 명하나 일어나 거르라 했을 때 그 예수님을 그가 만나는 그 순간에 걷고 뛰며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왔으면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30분 동안 곡조에 있는 찬양을 드린 것이 찬양입니까? 아닙니다. 그 찬양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예수님을 만난 그 구원의 기쁨에 감사가 넘쳐서 왔을 때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요한은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믿음을 담아서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이 하나 옆에 상달되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은 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천국을 내 안에 소유한 자가 되었다면 그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은 지금 기뻐뛰며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교회가 기뻐뛰는 심령이 되셨습니까? 정말 천국이 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오히려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열심히 손가락질하기에 바빴다면 나는 구원을 얻은 자가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 예수님 안으로만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매일같이 거기에 여러분이 단난아이와 같이 신랑 앉아서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듣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지혜를 가진 자요 예수님의 눈을 가진 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요 예수님의 생각을 가진 자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넘쳐나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입에서 흘러넘쳐나고 항상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의 뜻과 하나가 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가진 것도 아니오 예수님의 눈을 가진 것도 아니오 예수님의 길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소경이요 귀먹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은 자기네들이 의롭다 하였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전도를 해서 다니면서 영혼을 데려다가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로는 어딘지 알아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손가락으로 정지하고 판단하는 그런 신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극률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겸성과 온유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가졌다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교회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가를 알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눈을 가졌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눈, 극률의 눈으로 형제, 자매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착각하고 계시다면 우린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 표태를 향해서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역도 보지 않고 오직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라면 우리는 모두가 한 뜻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에베소스 4장에 4절로부터 나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그 다음에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불량대로 은혜를 줘서 그 은혜대로 그들이 각 지체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것 뿐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손가락이 입을 참견하지 않습니다. 손은 열심히 손의 일을 하고 입은 열심히 입의 일을 하고 눈은 열심히 눈의 일을 하고 각자 자기에게 준 그 은사대로 자기에게 준 은혜대로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할 때 그 몸이 온전히 돌아가고 그 몸이 온전히 세워지고 건강하게 서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몸의 지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내 몸이 내 몸을 꼬집어 뜯지는 않습니까? 내 몸이 내 몸을 칼로 찌르지는 않습니까? 옆에 형제 자매가 쓰러지면 나도 쓰러지고 나도 죽어가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서서 건강할 때 나도 같이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한범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우린 소경이요 우린 지혜가 없는 자요 우린 듣지도 못하는 자요 보지도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은 어둠에 내쳐지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을 해로 역이라고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똥같이 역이라고 했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나한테 가장 유익한 것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빌리뽀서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빌리뽀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1절 2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빌리뽀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 안의 무슨 건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절 읽어봅시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영어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1절에 말하는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건면이나 이 말씀을 했대요. 영어로는 뭐냐면 from being united with Christ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건면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라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내 신념이 천국이고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건면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로한다 할 때 사랑이 무슨 위로나 이렇게 말했는데 영어로는 뭐냐면 from his love 우리는 위로를 할 때 그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의 사랑이 없다면 위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무슨 교제나 with the spirit 우리가 교제를 할 때는 성도와 성도 간에 교제를 할 때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친교실에 내려가서 교제를 할 때 무슨 교제를 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건면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으로 위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영어로 인도함을 받아서 교제하십니까?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여기서 뭐냐면 your attitude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이 attitude죠.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attitude는 예수님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attitude 같은 행동 같은 말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그랬죠. 그리스도를 얻으면 천국이라고 그럼 천국이면 기쁨이 충만하죠. 여기서 말할 때 2절을 보면 한국말로는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말이 4절에 나와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그 기쁨이 충만하려면 어떻게든 2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Then Make my joy completely Make joy를 아주 완전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냐면 첫 번째 By being like my name 마음을 같이하여 누구와 그리스도와 마음을 같이하여 두 번째 Having the same love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Being one in spirit 예수님의 영안에서 한 뜻을 가지고 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형제 자매와 내가 한 몸이 되어져서 한 유나이티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일진데 마귀는 우리 속에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갈르고 이갈시키고 쪼개고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꼭두가시가 되어져서 춤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과연 우리가 같은 성령과 같은 사랑과 같은 마음으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친교하고 계신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 5절부터 8절에 말씀하셨어요. 7절에 예수님은 자기를 비어 사람의 형상과 같이 종이의 형상으로 오셨는데 자기를 비어 자기를 포기해야 된다는 사제예요. He made himself nothing 그렇게 되어있어요. 영어로 nothing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nothing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에 충실해서 감정을 요만큼만 건드려도 들고 일어나십니까? 장신은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nothing으로 여기셨습니다. 두 번째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He humbled himself 자기를 낮추셔서 나는 죄인이라는 그 자리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서 자기는 nothing이 되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자리로 내려가셔서 세 번째 죽기까지 복정하셨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정하신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된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몰친 우리도 똑같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쥐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릎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나는 의로운 것 같이 나는 옳은 것 같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필요 써주시고 하지 말라고 성경구절 주신 것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는 사랑하라거든요. 너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겸손하라. 너 자신을 낮추고 내가 너에게 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너에게 준 바로 이 십자가를 사랑을 갖고 십자가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 당신만이 갖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 당신만이 갖고 있는 그 천국의 그 영광과 그 권세를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나에게 그걸 주시기 위해서 너도 나와 같은 길을 가자. 내가 이 땅에서 이룬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다워. 그러면 내가 가진 이 모든 영광 너에게 주마. 제가 안다고 생각했고 본다고 생각했고 듣는다고 생각했다가 내가 이 사랑도 없고 정말 한뜻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유의 마음도 없고 겸손한 마음도 온유한 마음도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니까 아 나는 아는 것도 아니고 나는 보는 것도 아니고 나는 듣는 자도 아니구나 내가 소경이고 킹머거리구나 이 무지한 자가 어떻게 한 영혼을 예수님께 온전히 인도할 수 있을까 또 너무 부끄러웠고요 회개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저런 기도감을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혼을 내게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침대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내 안에 바로 이 사랑과 겸손과 온유의 마음도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그리쪽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준 천국의 귀한 그 보배 내 신경 속에 가득가득 채우셔서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예별당을 들어올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구원의 기쁨을 납본 것을 서로 나누면서 신교실에서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어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그래서 권면할 때는 예수님 안에서 권면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아름다운 교회 그러한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조들이 그리스의 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